오늘 강원도에서는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틀째 100명 이상의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원주에서는 24명이 확진됐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시설 관련 확진자만 45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천에서는 군부대 관련 확진으로 38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춘천 17명, 강릉 12명, 홍천에서 6명, 동해와 속초에서 5명씩, 양구 2명, 횡성, 철원, 인재에서 1명씩 모두 11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도원의 사망자는 어제 원주에서 80대 1명이 늘어나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21명,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857명입니다.